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 안에 살아요, 지혜의 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흔 두 달 동안 활동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인 저희는 이 땅에서 이미 땅으로 떨어져 쫓아온 용과의 싸움 안에서 저희들은 그들의 입에서 하느님을 모독하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도록 실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저희는 매 순간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 안에서 그냥 머무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희들이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자아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순한 나의 자아가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전구하신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메,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동안에 못 나가 진도를 이따만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하는 내용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오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물론 교부들의 부분들을 이번에는 교부들의 해석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영성적인 묵상이 가장 주 모티브이긴 하죠 그러나 일반 주석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공부를 해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갔다가 고기 잡는데 나 이제 추위 일 안 해 이제 나한테 안 해 나도 이제는 진짜 지긋지긋해 그러면 나 같은 게 뭘 일하겠어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낙심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며 그러면서 열심히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새벽에 동이 허니 틀 때까지 잡으라고 뒷짐 지고서 물가에 서 있었던 나 그리고 열심히 내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오른쪽이다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이제 막 그물이 어떻게 153마리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갈릴레아 그래 우리가 참 운치 있게 갈릴레아 해변이라고 합시다 바다라고도 하니까 갈릴레아 해변에 그냥 이 시뻘건 이 아침 해가 여러분 해뜨는 거 보셨어요? 지금 징계하지 않아요? 해뜨는 게요 천천히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쑥쑥쑥 올라와요 눈에 보이게 보셨죠? 일출이 그렇더라고요 일몰은 그래도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일출은 쑥쑥쑥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야 진짜 빨리 뜬다 해가 근데 그게 그냥 힘차게 이 일출의 해가 그냥 쑥쑥쑥쑥 바다를 비쳤으니 해가 얼마나 비쳤으니 바다가 얼마나 시뻘겋겠어요 갈릴레아 해변이 그냥 팍 이렇게 물든 상태에서 그냥 아 진짜 누군지 정말 말도 잘한다 그냥 이 시뻘건 해가 그냥 쑥쑥쑥쑥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이런 듬직한 장정들이 딱 앉아있어 이리 와라 아침 먹자 그래갖고 앉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본 다음에 돌짝 같은 데다가 잡아온 고기를 딱 이렇게 몇 마리 얹고 고기는 지글지글 막 익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그 한 말도 못해 다 도망갔었으니까 한 말도 못해 한 말도 못하고 입 딱 닦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진짜 진짜 주님 부활하신 건가 우리가 지금 뭘 잘못 보는 건가 그런데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딱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시키지 않은 소리까지 아주 서슴없이 내뱉었던 그 베드로 사도에게 나는 너 얼마나 거룩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거룩하니? 너 얼마나 그동안 거룩해졌니? 그동안 내가 너 내 품을 떠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었어 그랬다가 다시 부활한 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너 그동안 얼마나 거룩해졌니? 너 얼마나 완벽해졌니? 여기서 5년, 10년 훈련했으니까 자, 3년, 5년, 10년, 10년, 뭐 한 달, 1년 그 훈련하는 동안에 너 얼마나 거룩해졌니? 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선하지 못한 속성들 게으름 이기적인 내 감정과 나의 생각들 내 방법들 아주 탐욕스러운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걸 가지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부족함은 나 사랑하는 데에 문제 있냐? 너가 완고하다면 그 완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가? 나는 너에게 너가 그동안 걸어온 훈련의 세월만큼 너 얼마나 거룩해졌니? 난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아 그건 나를 사랑하면 따라 붙는 옵션이니까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치유가 된 만큼 순종할 것이고 그건 그렇게 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너의 사랑과 중심이 나를 향한 사랑과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볼 수는 있어도 너 얼마나 거룩하니 너 얼마나 완벽하니 너 얼마나 온전하니 나는 말을 안 한 번도 너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아멘 거룩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룩해지지 말고 더럽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으면 어디 가서 지혜샘 다닌다고 하지마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 아니죠? 거룩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지긋지긋해지겠어 나 진짜 끝장났으면 좋겠어 이 훈련의 삶과 이 신앙의 여정이 주의 종은 아예 그냥 그 주의 종이고 뭐고 교회 일꾼이고 뭐고 그리고 그냥 확 뛰어놓고 그냥 이 내가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의 삶 자체가 지긋지긋해서 진짜 나는 이 전투가 지겨워요 전투가 끝났으면 좋겠어 진짜 끝났으면 좋겠어 어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던지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혼자 못 살아 마귀는 따라갈 거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혼자 살아 마귀는 안 쫓아가나 보세요 여인인 그 교회를 광야로 쫓아오는 금아귀 그것도 강물의 유혹으로 맞뿜어대고 난리를 치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래가에 딱 뚜알이 틀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고 뚜알이 딱 틀고 있는 늙은 옛뱀 그리고 난 다음에 뚜알이 딱 틀고 앉아나서는 어떻게 해요 지들 하수인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그 늙은 옛뱀 욕말이에요 근데 왜 끝내고 싶죠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아직 다른 말 필요 없어 한마디로 딱 진단하면 그렇잖아 우리 콧물 나요 우리 기침도 나요 아유 의사 선생님 머리도 아파요 열도 나요 여러가지 막 말을 하지 막 의사는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감기 몸살이구만 그쵸 한마디로 진단하잖아요 우리 여러 말로 다 이 어떤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증상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딱 그거 이렇게 식별하면 딱 한가지에요 내가 살아있구만 아직도 내가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더러운 자아가 죽고 고집스러움이 죽고 아직도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그럼요 자존심 개 주세요 물어가는가 개는 차라리 개는 차라리 그 뭐예요 그 개밥을 주면 개밥을 주면 열심히 먹지만 이 자존심 줘보세요 그게 뭔지 그게 뭔지를 몰라서 물어가지도 않아요 개도 안 물어가요 근데 나는 그걸 열심히 끼고 살아요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아있고 싶어 살아있나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투를 중단하지 않으려면 아멘 나에게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얼마나 그동안 완전해졌니 너 얼마나 그동안 온전해졌니 거룩해졌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베드로 사도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면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냥 끝난 거지 쫑 난 거지 종으로서는 쫑이야 쫑 게임 오버 땡뚱땡 끝난 거야 그냥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 상태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물어봐 근데 너 나 사랑하니?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안 사랑해요? 하느님? 어머 안 사랑하는가 봐 큰일 났네 이거 고난 속에 내가 넘어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걸 정리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가야 돼 이거 분리하세요 그거 분리 안 하니까 더 힘든 거야 내가 지금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그건 분리하시라고 왠지 아세요? 주님 사랑은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머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이 선에서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머무시기 때문에 샥해 난다 그러죠 함께 한단 말이야 동행한다고요 샥해 난이라는 말이 이 성막 성막론 할 때 꼭 그 단어 나오잖아요 기브리 말로 샥해 난다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 이 성막의 지성소에 내가 샥해 난다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 때마다 뭐 이런 거 하나 떨어져 이렇게 가닥에 턱 걸려 넘어져 아 그 주여 그러잖아 언제 주님 불러달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부르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정신 바짝 날 만큼 이게 막 그 위험이 탁탁 치면 뭐라 그래? 주님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어디 출장 가셨으면 빨리 들어오셔야 돼 어떻게 이거 어? 주님 주무세요?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배꼽머리 배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저와 똑같은 기도문을 쓰실걸요? 이 말 안 빼먹죠? 주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웃으시는 분은 이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응? 그걸 뭐라 그래 같이 범죄 짓는 걸 뭐라 그래 공범이야 공범이야 공범 공범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문제만큼은 주님 손 대주세요 그 순간에 우리 그런 기도하자 짧은 화살 기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자 오늘 옆 사람한테 내적 치유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거룩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시작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그 죄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고 주님의 성심의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주님의 목을 잡고 늘어져라 이거야 절대로 내치지 못해요 하느님이 절대로 내치지 못해 특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목에서 못 뛰어놔 그분은 절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못했어요 힘드면 힘든 대로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이렇게 밀착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틈을 못 타요 그 밀착하는 게 기도고 그 밀착하는 게 순종이고 아멘 그 밀착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여기서 성교사님들 훈련할 때 그래요 제발 보고 좀 밀착해라 보고 좀 보고할 때 밀착하라고 밀착 보고 좀 이렇게 밀착해서 좀 해라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리지 말고 좀 바짝 좀 달라붙어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임을 맡았을 때도 보고하는 순간에 그 모든 책임은 공동체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여러분 공동체를 이 좋은 공동체를 왜 이용하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용하라고 공동체를 이용하라고 나쁜 뜻의 이용이 아니고 사용하시라고 공동체에다가 다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아멘 아멘 공동체가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밀착해라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그 지난주에 묵시로 거기 보세요 12장에 12장에 다른 것은 제가 대충 얘기하면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에 떨어진 걸 알고 산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고요 그 여인은 교회예요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일부 그 교부들은 이 두 날개를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제 이거를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과 2년과 3년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교회는 어떤 게 이게 지금 특징이냐면 첫째는 그 한번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교회는요 자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 1이에요 이건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 2 이건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바다, 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날짜가 주어져요 이건 제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니까 42달 42달 나왔죠? 기억하세요? 11장에 그 다음에 1260일 1260일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1년 아니 뭐라고 나왔나 1년과 2년과 반년 그랬죠? 이게 과거 공동번역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년과 2년과 반년 이걸 합치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2달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기간은 두 개인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겪어야 되는 과정 터널인데 이때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이거는요 하느님의 시간이에요 하느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해놓은 하느님이 정해놓은 일시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느님은 당신의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그럼과 동시에 교회는 교회는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전쟁터에서 그냥 총알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피해야 되고 안 죽으려면 나도 공격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수비해야 되고 수비와 방어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성이에요 그 존재성이 뭐냐 전투의 전투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싸워야 된다는 거야 아침에 딱 눈 뜨면서 어쩌면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전투를 하는지도 모르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눈을 뜨는 아침서부터 눈 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딱 그 순간까지 내 존재가 그냥 전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60일 42달 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봐야 돼 그래서 아니 14 죄송합니다 13장 12장 12장의 연결이에요 13장은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가 그렇죠? 광량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큰 독수리에 두 날개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 뱀을 피하여 그렇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정 기간 동안 하느님은 보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인은 사실은 용과 맞닥뜨려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참 이상한 전투인 게 뭐냐면 총칼이나 어떤 무기를 여인에게 주지 않아요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직접 다 보호하시잖아요 거기 보세요 15절에 그 뱀은 여인의 뒤에서 어제 지난주에 강물 요구 안 했거든요 강물 얘기 조금 합시다 강물 얘기 조금 하고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요 여인을 휩쓸어버리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 강물을 오이쿔메니우스 교부는 이 강물을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유혹이라고 해석하세요 유혹 우리에겐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강물 12장 지금 12장이죠 12장 15절이죠 자 12장 15절에 강물은 오이쿔메니우스 강물이 유혹이다 그래서 강물은 유혹을 강에다 비유한다 이거죠 이 묵시록이 그래서 요나 요나 얘기를 요나서를 여기다가 인용하시는데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당신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강물이 저를 애워싸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강물이 저를 애워싸고 자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묵시록에서도 주님의 순환이라는 시련 요나서에서 말하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졌잖아요 자기가 유혹에 던져졌다니 고난에 던져졌다구요 요나서는 사실은 요나서는 굳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있었던 그 시간을 성 3일로 비교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교부들도 있어요 그럴 만큼 이제 요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뭐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나 다른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게 부각하진 않죠 근데 요나서의 물고기 배 속에서의 그 3일은 그렇게 3일로 성 3일로 이렇게 비교해서 예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주님의 순환이라는 시련이 강물로 표현되며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용이 동정녀 성모님으로 보는 거지 오이코메니우스는 자 동정녀를 휩쓸여버리려고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강물뒤 동정녀를 그 이제 이렇게 휩쓸여버리려고 뒤에서 물을 확 뿜었는데 땅이 땅이 그 물을 다 삼키는 바람에 성모님이 성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성모님이 거기 휩쓸려가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땅은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랬더니 용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 앞에 우리 12장에서 아까 했죠 여인과 용에서 했지 우리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붕괴해서 지난주에는 그거 했잖아요 붕괴한 용 독이 오르는 용 그 독이 오르는 용이 여인의 나머지 후선들을 우리의 우리 지금의 우리 교회들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느님의 백성들을 그런 백성들을 공격하긴데 독이 올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 땅이 이제 여인을 도왔는데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오이쿌메뉴스 이야기예요 땅은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땅이 강물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땅이 시련을 받아들였다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땅이 강물을 마셔버렸다 이 말씀은 어떠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강물 우리가 고난 속에 아니면 유혹 속에 우리가 던져져도 절대로 하느님이 그대로 어둠에게 우리를 빼앗기시지 않는다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만 잘 버텨내면 되는 거야 크게 아멘 버텨내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훈련의 자리를 지키고 물론 상황이 안 되면 서로 훈련의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껌딱지처럼 붙어있어라고 그냥 껌이 신발바닥에 한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 그렇죠 그리고 난 그 껌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걸 닦아내요 칫솔 같은 걸 이렇게 닦아내도요 그 신발 신고 이렇게 이런 저기 뭐 타일이 있는 데거나 아니면 이런 장판이 있는 데거나 이런 데 내실에 걸어가 보세요 거기가 쩍쩍쩍 소리를 내요 그렇다 닦았는데도 시간 한참 갈 때까지 그래서 껌딱지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 꽉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 시간 조절은 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 가정 가지고 거의 우리가 가정 없는 우리 이제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마리 마리성교 성교도 있지만 어찌됐든 다 거의 다 가정을 갖고 계시는데 가정의 대소사의 일이 다 구원과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아멘 가정사의 일은 훈련하고 이렇게 분리시키지 마세요 가정 우리 여러분 가정 잘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저주들을 끊고 내가 겪었던 그런 어떤 죄의 굴레는 끊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깊은 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훈련과 밀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애 먹고 혼자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조정은 방법론은 조정하면 돼 방법론은 제가 철회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이 얘기 또 안 할 수 없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딱 결정하고 나는 난 주의 종을 승리할 거야 나는 하느님의 난 하느님의 종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했어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했어 그럼 그건 흔들리지 마시라고 단지 늦게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 옆으로 갈 거냐 돌아서 갈 거냐 그야말로 방법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시간을 훈련을 하루를 할 거냐 이틀을 할 거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방법을 가지고 훈련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갈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랬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방법이 생각나요 방법이 왜 방법 가지고 애쓰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핑계가 보인다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힘들 때는 갈등이 막 힘들 때는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핑계가 마음속에서 막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핑계를 대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해가나 근데 여러분 주의종의 길은 피해가는 길이 아니에요 버티고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아멘 자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결정이 됐어 난 이 길은 가 가는 거는 죽었다 깨놔도 난 이건 어떤 뭐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건 결정한 거야 단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아멘 그러면 그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결정을 못할 때 힘든 거예요 근데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거지 그건 갈등하고 고민은 좀 달라요 그치요 그건 고민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이 보이고 일이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가 보인다잖아 여러분 방법 갖고 고민하세요 일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갈등하지 마시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방법에 대해서 그걸 공동체와 밀착해서 상담하고 치유받고 계획 세우고 스케줄을 이리 뺐다 저리 뺐다 밑돌을 탁 빼갖고 윗돌도 괴다가 밑돌도 위에돌도 빼갖고 밑에도 또 괴다가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돌아도 갔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뭐 아주 이 악물고 공동체가 또 그러면 또 막 너무너무 힘듦으면 공동체가 또 막 미사도 막 또 여기서 또 매일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 넣어주고 또 저도 또 막 부르짖는 기도할 때 부회장님 또 우리 엘리사베 선교사님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막 그 지도 지향을 또 가지고 막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안 돼 아멘 하물며 영적 전투가 여러분 상대는 분개한 용 독이 올린 사탄이에요 왜 그렇게 교만해 혼자서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독이 올린 사탄이야 독이 올린 사탄 독이 올린 사탄을 무슨 수로 혼자 당해내려 그래 밀착해봐요 공동체가 밀착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한 자라 여러분 중재 나를 중재 기도해주는 중재 기도는요 구걸해서라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돈으로 부주할 수 있는 건 어려워도 기도는 부탁하면 부탁받은 사람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같이 기도가 올라가고 내가 막 위험한 순간에 딱 있을 때 그때 기도 부탁한 사람들한테서 그 하느님이 기도 부탁받은 걸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포인트 기도가 막 들어가잖아요 아멘 자 강물 유혹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불가마예요 그런데 이 정해진 일시적인 시간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주 희망적인 시간인 거예요 묵시록에서는 어쨌든 이 시간은 가게 돼 있는 거야 버티세요 자 이번에는 앞뒤로 앞뒤로 구음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자 해보세요 시작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주의 일을 고민 주의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시작 주의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고민 끝내시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 방법을 같이 강구합시다 우리 방법을 같이 강구합시다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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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래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어 그 기운 다 뺄 때까지 하나님 뒷짐 지고 아무 일도 안 하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여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자아가 죽은 만큼 내 교만이 부서진 만큼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바래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공동체와 자꾸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와서 머리 뒤밀고 한 수 한 번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한 자라에게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한 자라에게도 더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봉사 하나 해도 더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희생이라도 한 번에 더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OAC 듣지 마세요 돈 액수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저기 뭐 점심 내가 사 먹으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에서 아껴가지고 단돈 천 원이라도 단돈 천 원에도 주님한테 감사원금에도 감사원금에도 바구니에도 하나 더 더 넣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하느님 사랑하면 하느님한테서 모든 답을 하느님한테서 다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공동체와 밀착하는 거예요 공동체 밀착성이라 공동체성이라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공동체의 파워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내가 진짜 진짜 나는 물구나무를 서서 발가락으로 난 묵지백단을 해 그런 정도 영권이 있어도 공동체 기도에 비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는 하느님 우선으로 받으셔 교회 공적 기도라 그러잖아요 공적 기도 그만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그래서요 자 우선은 이제 바다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용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이제 너희들 다음 기회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을 거야 노리는 건 맞아요 기회를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용이 직접 안 움직여 이제부터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많은 것들의 권한을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제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 이제 좀 읽을게 13장 13장 1절 시작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었으며 열 개의 뿔이 열 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둑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줄 치세요 박스를 이렇게 치세요 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뭐 같고요 곰과의 곰의 발 같고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의 큰 권한을 어떻게 해요 주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용이 안 싸워 아까 여인하고는 용이 직접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인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이 용이 뒤에서 강물을 아무리 뿜어봐도 그 광야를 쫓아가 봐도 광야를 쫓아가니까 독수리 두 날개가 막 지워져 그런 게 막 지워져 그것도 모자라서 강물을 확 뿜었더니만 땅이 딱 입을 쩍 벌리더니만 그 물을 다 빨아들여 그래서 이 용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이 올라갔고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예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곧 하느님의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설명하잖아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뚜아를 틀고 자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본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시작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난 이 상처가 도대체 뭐냐 이거 오늘 공부해야 돼요 상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땅이 즐거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줄 치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5절 시작 그 짐승에게는 또 큰 소리를 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줄 치세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스스로 하느님 모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가 하늘에 거쳐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줄 치시다 그 짐승에게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죄성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훈련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아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있는 세상적 세계관의 세상적에 세상적으로 가졌던 세상적 방법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계속 갑시다 어디까지 했죠? 허락되었고 모든 종족과 시작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의 이름이자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줄 치세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의지로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우주 공간에 피투성이가 돼서 툭 던져 엄마의 탯줄이 딱 끊어지면서 응애 하고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철학 중에 실전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학문하는 철학 생각하는 학문 존재적인 학문 존재 철학이 있어요 실전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실전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은 원래 던져질 때부터 무언가를 붙들지 않고 무엇인가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상처받아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만족할 만큼 누군가의 관심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 공호로움이 뻥 구멍이 나면 어둠이 거기 대신 들어와요 구멍난 데를 사탄이 대신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와서 자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내적으로 어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처 반응을 하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 반응을 하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 부분만 건드려 치면 내가 성신이 아득해지잖아요 몸이 아퍼지잖아요 내가 몸이 한 2, 30% 아픈 것도요 상처가 건드려져서 내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처럼 아파요 숫자는 한 2, 30 정도 내가 그냥 몸이 아픈 건데도 상처가 건드려져서 아프기 시작하면 한 그게 70, 80까지 올라가요 수치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픈 거예요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속 안에 있는 상처의 어둠이 자꾸 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처럼 인간은 우주 공간에 피투성이가 돼서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붙들거나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관심 여러분 인정욕구, 애정결핍 그 다음에 어떤 관심에 대한 관심도 그것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기느냐 그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의견을 아닌 건 아닌 거고 귀 몸 귀고 예스 노를 정확하게 못해 그냥 예스맨이 돼 그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걸 들어주는 게 나아 그래서 착한 컴플렉스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자식은 다 이리 핑계되고 저리 핑계되고 다 부모 안 모셔 그런데 제일 막내가 착한 컴플렉스에 이게 자기가 이게 왜냐하면 그게 상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걸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가 그냥 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데는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냐 십자가가 있고 멍해가 있는데 멍해는 풀고 가는 거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멍해도 지고 가요 멍해는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상처 때문에 나를 자꾸 묶는 거잖아요 그 어둠에 의해서 내 삶이 묶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묶이는 거예요 아멘 교만은 여러분 부서지는 거지만 교만은 부수는 거라면 명해는 끌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명해하고 십자가가 멍해하고 명해가 아니에요 명해가 아니에요 멍해요 멍해 멍해하고 십자가가 아주 비슷해요 까딱 실병 잘못 식별하면 꼭 그 멍해가 십자가인 거 같아 십자가는 끌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그 반대를 해 우리는 멍해는 지고 가고 십자가는 끌르려고 그래 십자가는 풀고 가려고 그러고 멍해는 지고 가려고 그러고 그럼 멍해하고 십자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한텀 하세요 말씀의 맥을 보고 나면 이게 명해인지 십자가인지 보여요 그게 아멘 멍해는 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지고 가는데 멍해를 지고 간다는 건 사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구분하려면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훈련한 사람만이 식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극 드라마 같은 데다 보면 촛릉으로 이렇게 비밀 밀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걸 갖다 줬는데 백지야 백지잖아요 그게 백지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썼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통하니까 딱 그걸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이게 글자가 녹으면서 쫙 나오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그런 거?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텀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훈련 속에서 말씀의 영이 딱 생기고 이 상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무슨 말인지 말씀의 맥이 쫙 한 번 정리가 되고 나면 아 이건 멍해구나 아 이건 십자가구나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식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멍해 이때까지 지고 왔다며 멍해는 지지 마 멍해는 끌러야지 상처 치유받고 여러분 멍해는 끌르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뭘로 천국 가서 티켓 천국 가서 들어갈 때 티켓이 십자가인데 티켓 없이 어떻게 입장하려고 그래 십자가 잘 지라 그랬지 언제 주님 십자가 잘 풀고 오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잘 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너가 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이랬잖아요 아멘 십자가 잘 지고 잘 지고 나 따라와라 그게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가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거기서 자 이제 여러분 다 읽었죠? 경비할 귀 있는 사람 여긴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간 사람은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11절서부터는 다음 주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음 주에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부디 정리합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용이 12장에 보니까 용이 어땠어요 분노해갖고 독이 올라갖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이 여인의 나머지 자손들을 이제 우리들이죠 말하자면 교회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전초전이야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았는데 이걸 부른 사람 부른 존재가 누구냐면 용이에요 용이 불렀어요 용이 불러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용은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내가 직접 안 싸운다 그 얘기 아까 했죠 이제 네가 싸워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너한테 이제 넘겨줄게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짐승은 뿔이 열 개고 이런 거니까 뿔이 열 개다 머리가 일곱이다 뭐 열 개의 뿔에 작은 관을 썼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이 상당히 강성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강한 어둠의 세력에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어떤 그 악한 세력의 어떤 크기 강한 상태 아주 그냥 대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 모독한 이름이 붙어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여기 하나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짐승 용이 용이 아까 제가 박스 치라고 한 데 보세요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의 큰 권한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왕하는 거예요 용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거기 나오잖아요 왕좌의 큰 권한을 권능과 권한을 줬다는 거야 권능과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는 거야 권능과 권한 그리고 큰 권세를 주는 거야 이거는 마치 마치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성부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 장조주 하느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때요 우리가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그 묵시로 5장 5장에서 어린 양이 나오시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써요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가 이양되잖아요 넘어가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신 이양하시는데 뭘 이양하시냐면 능력도 이양하셨고 그 다음에 권세 권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치 하느님의 통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것과 여러분 비교해도 돼요 지금 요게 노란색을 쓴 거 비교해 보세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거를 이제 이양을 해요 근데 요게 하나 더 봐야 될 게 연결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을 것 같았지만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의 머리에 상처가 있다고 지금 표현해요 그의 머리에 상처 그럼 이게요 이게 이제 그 상처라는 표현을 여기다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상처라는 표현 상처 이 짐승은 상처가 있는 짐승이었어요 어디에 머리에 머리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있는데 요 요 요 이제 그 여기 보면 상처 입었다 요런 뜻이 에스파그라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파그 요 단어가 쓰였는데 에스파그라는 요 단어는 스파조 에스파그는 요게 죽이다 죽이다 도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에스파조가 요게 그 이제 스파조 스파조가 요 에스파그가 요게 스파조가 원어 이제 말하자면 어근이에요 스파조 요 스파조라는 말이 있는데 스파조 요 스파조라는 요거는 요게 어근이야 여기서 이제 에스파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조라는 원래 그 어근에 수동태 완료분사가 됐어 수동태 완료분사 제가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해서 지금 상처가 머리 가운데 하나가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은 곧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상처 그거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모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바다에 와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상처를 모방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방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상처를 모방해요 패러디하는 거지 모방합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은 어떤 존재가 지금 되느냐 하면 마치 삼위일체처럼 성부가 성자에게 성부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 그 어린 양의 어자 오장에서 두루마리를 펼자가 없다고 요한사도가 막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그 두루마리를 펼자가 나왔다 이 말은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정화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우리에게 줄 자가 생겼다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했다 그죠 그래서 누구예요 어린 양 아르니온 우리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아르니온 그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요 대목이 딱 고런 대목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사탄도 용이 있고 용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수인을 두는데 하수인이 지금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된다 그 하나의 존재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럼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아 그럼 여러분 이제 딱 이게 와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이거 갖다가 무슨 눈치라 그러냐면 쉬운 맥성경의 눈치라 그래 쉬운 맥 눈치가 딱 와야 돼 여러분 치맥만 잘 먹으면 안 돼 치맥만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쉬운 맥도 잘 눈치가 있어야 돼 자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패러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방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적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자기가 제리메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짓 또 작게 말하면 허황된 거 거짓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거짓 그런데 여기에 가짜 예수님인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이렇게 모방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본문에서 짐승의 머리 짐승의 머리 나오죠? 짐승의 머리가 상처를 원래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시복음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상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장 15절 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 확인해 보세요 3장 15절에 가시면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이라고도 해요 자 내 후손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후손과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시작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한사도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미 창조 이전에 그리고 그 창조 때 원죄가 들어왔을 때 원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이게 공동번역에는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나오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승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정돼 있었다고 그래서 그 상처가 바로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상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가 있어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는 그 상처는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어둠은 교회에 의해서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머리를 밟혀서 그들은 절대로 결제로 교회를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창조주 하느님 이길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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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겨요 사탄은 허상이에요 그들은 진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독이 올라서 독이 올라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막바지에 막바지에 아주 용트림을 하는 거지 절대로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상처에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적 상처의 상처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 싸울 때 그 생각을 하면 돼 야 웃기지마 이 사탄아 너 머리에 상처 있지 그거 옛날에 우리 성모님께서 네 머리 한 번 부술 때 너 입은 상처야 내가 그 성모님 딸이여 내가 그 예수님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종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넌 나하고 게임이 돼 안 돼 안 돼 난 이미 너가 지금 너한테 있는 그 상처를 나는 이미 벌써 봤어 어디서? 묵시록해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어둠은 절대로 아르니온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아르니온의 그 후손들 교회를 교회인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그래서 왜 원래 우리 권투할 때 턱이 약한 턱이 약한 권투선투를 유리턱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탄한테 이름을 붙여봐 뭐라고 붙이면 될까? 어? 유리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 시작 유리머리 유리머리 아유 교양 있으시네 무슨 머리야 사탄한테 유리대가리지 유리대가리야 사탄은 유리대가리라고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고 저도 힘들어요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한테 힘을 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은 흙이 죽은 흙을 읽을 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리대가리 따위 하고 이제부터 사탄의 이름은 뭐야? 유리대가리 어우 너무 해롭고 보니까 은혜롭다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야 이게 유리대가리 그들은 유리대가리야 한 방 치면 그냥 왕창이야 와자장창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겁을 주잖아요 사탄은 사탄은 자꾸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주고 자꾸만 숨으라고 그러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때려치라고 그러고 그렇죠 참지 말라고 그러고 인내하지 말라고 그러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할까요? 아멘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고 치유받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사탄은 항상 그러잖아요 사탄은 항상 그래 그럴 때 한마디 하세요 이 유리대가리가 또 머리를 치켜들었고 유리대가리는 한 방이면 돼 여러분 대가리가 좋은 단어가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게 강하게 한번 써보자고요 유리대가리 자 옆에 있는 소개사님한테 그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대가리예요 시작 유리대가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12장 5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12장 5절에서도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벤 그 여인을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언제 낳는지도 모르고 낳았어 근데 그 십자가 그 난 그 쇠지판으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승리하고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성부 오른편에 올라가서 어떻게 들어 올려졌어요 사탄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왜요? 그 대가리가 무슨 대가리라고요? 유리대가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닭대가리지만 거긴 유리대가리라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웃자고 농담한 겁니다 우리 자꾸 잘 까먹으니까 우리 아유 난 진짜 닭대가리인가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는 유리대가리야 그러니까 유리대가리니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겉만 주고 막 그렇게 막 더러운 짓만 하고 교활하고 막 그냥 우리를 가지고 그냥 아주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그냥 신기루라잖아요 신기루 실질적으로 힘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이 세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사탄이 두렵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뭐냐면 탐욕 이기심 또 나는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거 내 감정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 참고 싶지 않은 거 내 육적인 쾌락 내 육적인 만족 그거를 사탄이 제시하는데 그 제시하는 사탄의 육적인 거를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내 안에 죄성이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운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진리 안에 단순해져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이 없는데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에서 상처의 부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부가 아니라 용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 것까지 좀 보세요 여기 여기 더 클 필요는 없지 여기 용이 있다면 여기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 땅에서 올라온 짐승 2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삼두마차라 그래요 여기다가 거룩한 삼위일체를 붙일 수는 없고 삼두마차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쉬운 맥성경에 쉬운 맥에 눈치가 있어야 된다 치맥만 있는 게 아니라 쉬맥도 있다 내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했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뭘 패러디하겠어요 성령을 패러디하죠 그래서 13장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성령을 패러디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거짓 예언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1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을 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서 기도하고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식별해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패러디하는 모방의 부분입니다 결국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추앙된다는 거야 신으로 추앙돼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때 당시에는 도미티아노스 황제뿐만 아니라 이걸 썼던 때가 또 네로 황제 때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볼 때 도미티아노스 황제만 해도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영화 코바디스토미네 한번 그거 볼 때 보세요 황제 앞에 가서 왔을 때 이런데 이렇게 마우라 같은 거 마우라라고 표현한 보자기 홍포 홍포 이렇게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뒤에 홍포를 휘날리면서 가서 홍포를 뒤로 한번 쫙 한 다음에 이걸 한번 뒤로 쫙 한 다음에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무릎 딱 반무릎 딱 굴구면서 쫙 이러면서 쫙 끌어앉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로드 주님이라는 뜻이 로드 로드 이렇게 딱 로드 주님 딱 그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누스 자신을 도미누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나는 신이야 내가 내가 주님이야 너희들의 내가 신이야 난 제우스야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 시키는 로마의 황제들이 거의 그랬어요 근데 도미티아노스 때는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황제에게 황제의 동상이나 그런 거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절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죠 초대교회에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당시에 그 많은 그 무명 순교자들이 그 이 뭐예요 콜로세움 광장에 끌려가서 뭐 사자를 뭐 거의 일주일 뭐 열흘씩 굶긴다 하더라고요 굶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다 뜯어먹혀 죽이잖아요 아니면 화형에 처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주님의 증마느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며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왕 그가 그런 어떤 왕의 황제에 대한 숭배사상과 신격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 묵지록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이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또 하나 비교해 보는데 여기서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 경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경배를 본다 그러면 경배 황제 숭배사상과 신격화 부분 안에서 경배를 한번 놓고 봐요 경배를 놓고 본다면 자 어 자 하나는 짐승을 숭배하는 게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짐승에게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용에게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줬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용을 경배할 거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줬어 그런데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했어 짐승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그렇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어 사실상 사실상 권한을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줬죠 그런데 경배는 누가 받아요 용이 받아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당신을 하느님의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당신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고 표현하잖아 당신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또 파견 파견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은 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실 거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사탄의 체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을 경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용을 경배할 거냐 아니면 아니면 아까 5장 우리 아까 5장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여자 거기서 보면 어린 양에 대하여 어린 양에 대한 하느님의 천상의 예배가 있었죠 우리 천상의 예배 4장 4장이죠 4장 가보세요 묵시록 4장 가보세요 그 4장 가면 거기 보시면 4장에 천상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늘문이 열렸고 요한이 보러 올라오라니까 요한사도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령의 사로잡혔는데 거기에 앉아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이 보였고 둘레에 치옥이 보였으면 무지개가 있었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자 둘레에 또 다른 어자 24개가 있었는데 24 어자에 신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원로 24명이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번개와 요란한 사이에 천둥이 치고 어쩌고 저쩌고 일곱 횃불이 있었고 일곱 영이 있었고 이런 건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지금 용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 권한 권능 권세를 이양해가지고 이 용에게 그런 어떤 이 세상 교회 여인의 후손들을 현혹시켜서 현혹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결국은 경배는 바다의 짐승이 받는 게 아니라 용이 받는 거예요 사탄이 받는 거예요 사탄 보수 대장이 받는 거야 대장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5장의 천상예배를 보며 반대로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오자가 있어 4장에 이게 천상예배잖아요 주변에 24 원로가 있어요 거기에 네 짐승도 있어요 그쵸? 네 짐승도 있었고 일곱 횃불도 있었고 일곱 영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경배는 결국은 누구에게 그 경배가 모아지는 거예요 어좌에 앉아계신 하느님 성부 하느님께 성부 하느님께 경배가 다 모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생물도 있었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10절에 보세요 24 원로는 시작 24 원로는 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문터로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경배할 거냐 용을 경배할 거냐 이 두 개가 지금 묵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걸 묵시적인 문학의 형태로 지금 표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하고 싶은 신학적인 의도는 경배가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경배가 사탄에게 할 거냐 하느님께 할 거냐 그러면 자 이 24 원로가 우리가 하느님께 하는 쪽 우리가 먼저 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를 할 때 영원 문터로 살아계신 그분께 아니죠 거기가 아니죠 24 원로가 어제 앉아계신 계신 분께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제 앞에 어떻게 해요 던졌어요 금관을 던져버렸어요 그 금관이 어떤 관이에요 그 금관은 믿음의 관이고 인내의 관이고 아멘 그건 어디까지나 순종의 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로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을 시킬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지금 이렇게 미사를 못할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는구나 세상이 많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하고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데 많은 것들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지금 또 바이러스가 안 올 거냐 올 거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물네 원로가 그 하느님의 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생물 물론 근데 그 스물네 원로가 금관을 벗어 금관을 벗어서 던져버려 어좌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느님 것 하느님 것입니다 야외 하느님 것입니다 이거 주님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관을 돌려드린다는 거는 믿음도 봉헌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지만 하느님의 선교사들이지만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내 공로의식이 거기 들어가 있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봉헌했기 때문에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 웃지만 사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한 게 아닌데 썩은 것도 내 힘으로 썩은 게 아닌데 성령께서 내가 썩을 수 있도록 잡아주신 건데 내가 믿음으로 믿음 충천에서 나갔지만 그건 내 믿음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떤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충천하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아멘 그런데 그 금관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금관 안에는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야 자 24월러를 내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봅시다 내가 천국 갔어 내가 천국 갔는데 이제는 쓸 거 없어 어차피 오늘은 3분의 1밖에 못 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연결하면서 뒤에 못한 두 개의 챕터를 연결해서 해야죠 자 내가 24월러의 입장에서 묵상해보세요 지금 이 용이 용이 권한을 이임해주고 권한을 이임해주고 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탐요 탐요 살인 방탕 시기 질투 전쟁 분열 지금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다 현혹시켜서 자기 수중에 다 쥐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영광은 누구에게 용에게 용이 받아 영광은 제주는 누가 넘고 곰이 넘고 그런 식이야 근데 하물며 야 이 사탄이 그런 거야 야 너 그동안에 한 거 모든 수확을 나한테 갖고 와 바다의 용에게 그 바다의 용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니까 용에게 사람들이 경배를 할 때는 용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용도 용도 하물며 그런 더럽다고 우리가 말하는 아주 악한 사탄들도 질서 안에서 상납해 영광을 안 갈아챈다고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은 어때 갈아채 내가 했다고 생각해 다 내 몸이 했고 내 생각이 했고 내 돈이 했고 내 건강이 했고 내 학식이 했고 내 달란트가 했고 여러분 자식이든 돈이든 내 거 없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그게 아멘 자 하물며 악한 사탄들도 그런 질서 안에서 네 거 내 거를 알아 이게 내가 가져서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기서 만약에 용을 경배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딱 하나 먹고 야 이거 내가 한 거니까 용 전리가 내가 이거 받아야 돼 그러면 용은 그날로 죽어 끼기야 끼 그 악한 사탄도 계급이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고요 근데 하물며 하느님의 종들은 어떻겠어 오늘 우리 뭐 회계라는 말보다는 성찰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론의식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훈련의 길에 대해서 요즘은 정리하는 우리가 중간 하프타임이에요 우리 작전타임 하프타임 하는 시간이에요 요새는 우리가 막 계속 상담하고 치유하고 뭐 다시 또 프로그램 만들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우리 한번 성찰 한번 해봐요 우리가 원로가 한번 돼봐요 원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야 안 돌려드렸다는 거야 우리가 원로라고 생각해봐 내가 천국에 갔어 내가 원로처럼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엎드릴 수 있는 구원의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느님의 어제 앞에 희미하게 고린토서에서 사도바오로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그분을 또렷하게 마주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렷하게 그분을 마주보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 주님의 어제 앞에 진짜 이거는 묵시적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묵상을 한다 그러면 무지개가 있고 주변에 일곱 개 영과 횃불이 있으며 거기에 병옥과 홍옥으로 각가지 보석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어자가 빛나는 그야말로 영광 속에 계신 성부 하느님의 어자 베네가 엄드렸을 때 나에게 쓰여진 나에게 씌워진 금관이 있을 거야 나에게 씌워진 구원의 금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의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 그 관이 그 관을 벗어서 원로들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님께 벗어서 원로들이 오자의 앞에 던진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훈련하고 걸어오며 가정을 병행하고 자녀들의 신앙과 죽은 자 산자의 신앙을 끌어안고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절망했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제가 써야 될 관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셔야 될 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다 때려치고 싶었고 잡아 입에 닿을 수 없지만 죽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더 많았고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 자유롭게 얼만큼 자유롭게 살고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즐기기 좋은 세상이고 괴락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천국에 와서 당신 앞에 당신을 또렷하게 보며 마주 보며 이 영광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은 이 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이 관 믿음의 이 관 힘든 가운데 은혜 은혜 가운데 고로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관은 구원의 관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것마저도 벗어서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 동이 허언이 들 때 찾아오셔서 이제 물고기를 돌판에 구우면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종아 너는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할 때 도망갔다가 다시 내 앞에 앉은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회귀했어? 좀 더 거룩해져서 왔니? 뭔가 좀 성찰 좀 했어? 거룩하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하셨어요 너 얼만큼 거룩하니? 너 얼만큼 완전하니?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여러분 거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거룩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주님 우리 품고 안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힘이 없어도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오자 앞에 앉았을 때 나에게 씌워주신 그 금간마저도 당신의 영광 속에 그분께 오자에 던질 수 있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신앙 주님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훈련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경배는 지가 받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오자와 지금 있는 이 13장을 연결하시면서 나는 용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느님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하느님 뵈러 갔을 때 나에게 씌워주신 구원의 금간마저도 아무 나에겐 의미가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저에게는 전부이며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대대대사 성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승리의 빵빠래가 울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모님의 전구의 성심 안에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